뭔데 이거? 뭔데? 포니 이거 안타고 싶어? 석현이는 지금 무서워서 안타고 싶어 합니다. 남들 전부 다 타려고 지금 50분 동안 기다리고 있는건데 석현이는 안타고 싶답니다. 어? 어땠습니까? 엄마 어땠습니까? 아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해. 석현이 왜 울어? 나 내리고 싶었는데 아빠가 타랬잖아. 네가 또 춰? 아니예요 저기예요. 놀이 아니야. 다 따라. 석현이가 타고 우니 포니 우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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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름다워 안 빠른! 안 빠른! 아, 쫓아졌다 택현아 너무 시원해! 택현! 팝팔 타임! 김치! 김치 스타! 해야지 김치! 물이 더워! 안녕하십니까! 팝팝! 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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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뛰어? 재밌어 석현이는! 재밌어! 시간이 나. 머리 박시원 진발 바지 다 좋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앵콜 앙콜 띠우 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겠네 뭐가요? 찰떡이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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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